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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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오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 전이 천 천오백이네 안되겠다 그래 2키로 치르래 그냥 2키로 치다가 4키로 할래는데 저거 안되겠다 천오백은 좀 중살키면 20렙이냐고? 아냐아냐 후반이 더 어려워 후살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미치겠네 시발 시발 안될거 같은데 이거? 가속만 잘라도 19렙이야 이거는 가속만 잘라도 19렙이야 아 어허 됐어 또 됐어 또 됐어 또 됐어 또 됐어 야 근데 방금 렉 걸렸지 않냐 방금 멈췄었는데 살짝 아알라할때 멈췄었는데 어 아무튼 됐네